안녕하세요 열심게임의 이박사입니다 드디어 제 채널 열심게임이 구독자 3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인데요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달 동안 영상을 열심히 올렸는데 구독자가 5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채널은 작았지만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채널이 8개월 만에 구독자 3천명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고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면 서운하니까 제가 이번에 구독자 3천명 돌파를 기념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경품 추첨을 할 거고요 응모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1등에게는 50달러 상당 2등에게는 30달러 3등에게는 20달러 4등에게는 10달러 상당의 선물을 드릴 거고 5등은 버스터엔젤 P님께서 협찬해주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만원 선불 기프트 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1등부터 4등까지는 제가 직접 준비했고요 응모하시는 방법은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인증샷을 하나 찍으신 다음에 디스코드 채널이 있는데요 그 링크를 따라 들어오셔서 이벤트 응모란에다가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응모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저희 열심게임 채널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열심게임 멤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모든 라이브 스트리밍 다시 보기 그리고 회원 전용 컨텐츠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경품 추첨을 할 때 VIP 회원분들께는 2배의 당첨 확률 2VIP 여러분들께는 3배의 당첨 확률 그리고 월 4.99달러를 후원해주시는 3VIP 여러분들께는 4배의 당첨 확률을 적용해서 경품을 추첨하려고 하니까요 평소에 열심게임을 정기 후원해주시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번이 아마도 멤버십 가입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열심게임 채널을 그동안 시청해주시고 후원해주신 거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멤버십 가입해주시고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라이브 스트리밍 때마다 들어와서 응원해주시고 저희 어설픈 똥손 게이머 겜알못 열심게임의 이박사를 응원해주시고 제가 이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추첨은 2월 6일 2021년 2월 6일날 하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공지사항은요 유튜브 커뮤니티와 디스코드 채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번에 이벤트 평소에 이벤트 당첨 잘 안된다 이러신 분들도 이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거 없잖아요 그냥 응모만 하면 되는데 많이 참여해주시고 어떤 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앞으로도 구독자 5천명 만명까지 지치지 않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